안녕하세요. 아 너무 좋아요! 아이 좋아! 드라이러 촬영 왔습니다. 오늘 되게 힘든 촬영이 될 것 같아요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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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늦는게? 카운다운 카운다운 아 이선이 되게 소름 돋는다 단춘? 아 민망해라 이거 페이크죠? 진짜 갑자기 튕겨지면 어우 추워 여기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좋아 지금 나오는거같아요 옆으로 돌아있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세계를 바꿨는데 창만 여섯착 아니다 아홉착입니다 재훈이 계속 바뀌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면 잘 모르겠지만 시퍼가 잠긴거에요 이렇게 바지 디자인이요 시대 확실해진다 평소에 그냥 조각처럼 추면 되는거 아니에요? 막추면 되는거 아닌가? 네 굉장히 덥네요 갑자기 여기 아 이게 상체를 많이 찍었구나 와 와 진짜 절차니 힘들다 와 진짜 절차니 힘들다 어떻게 해서 팔까 런치 We are now going to progress to some steps which are a bit more difficult Ready, set, and begin 지금 뭐가 없으니까 되게 민망하다 이런 이런 소리 날 거 같아 으쌰 봐봐. 우선 앞쪽이 들어가게. 오, 우리 스타일. 마크지나 해볼까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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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박이야, 이거. 방금으로 써야겠어, 진짜. 아니, 공유지. 손짓이 나쁘지, 이거 이거. 똑같이, 어린 시절. 아이고. 라이프 물려다. 원래는 사실 여기 이렇게 내복이어야 돼. 그 시절. 정말 너무 일단은 소름돋고요. 그리고 이 옷을 똑같이 만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영상 모니터를 보는데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. H. O. P. E. 꽃반지. 스마일. 자, 여러분 봐주세요. 내일 했어요. 컷은 되지만 나는 컷 될 수가 없다. 아, 슬픈 현실. 와. 어떡하네? 아, 안 열리는데요? 안 열리는데요? 안 열면 안 될 것 같은데. 바로 이 세마코, 바로. 정렬하니. 안 열리는데요? 뭐 안 열리는데요? 안 열리는데요? 안 열리는데요? 안 열리는데요? 이제 BTS 앨범의 트레일러를 찍게 되었는데 저에게도 도전적인 이런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요. 슈가 형이 인트로를 찍었고 제가 아웃트로를 담당해서 Evo라는 곡으로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처음 해봤던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쁜 세트에서 또 이렇게 립도 하면서 춤도 쳐보고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이 곡이 빨리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세트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